저 화장실 한 번 갔다올게요. 툭 트기면 됐네. 아, 대박. 고연 잘 놀아볼게요. 왜냐면 eso 진짜. 너무나 편의점이 없어서. 아니요. 뭐하니... 여기가 있는데 내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야 케이 어디 갔어? 야 케이 어디 갔어? 아 저 화장실에선 다녀왔어요 아 그래? 네 오늘 아침 칫솔한테 점심장칫솔下來 아이템 우리는 저기 variance SG&Xess이 여척 Lucas feliz 너 어디 갔어 봐 아 잠깐만 너 어디 갔어 봐 죄송해요 통증이 있었던 일 아니야? 화장실 좀 다시 온다고 죄송해요 어? 왜 저러고 왜 저러고 아니 아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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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되게 빵이니까 응 근데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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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や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.